그는 개미지옥 같은데요. 한 번 들어가면 그냥 나오진 못해. 현재 반정부 무장 세력을 진압하는 데 있어. 특기대 해체의 목소리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. 근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? 인나언이라고. 축보에 의하면 특기대 내 비밀리에 결성된 암살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. 제 일입니다. 처리하겠습니다. 공안부가 어디까지 갈 것 같소? 결국 특기대를 치고 큰 그림을 그리지 않겠습니까? 꼭대기에 누가 있는지 기다려보자. 현재 내가 어떤 상태야? 자세해. 너 그래야 살아남아, 중경아. 여자와 함께입니까? 그렇다. 문제 있나? 아무도 잊지마. 우린 늑대에 탈을 쓴 인간이 아니라 인간에 탈을 쓴 늑대야. 누굴 원망해야 하죠. 누굴 원망해야 할지 모른다는 게 너무나kar의 정상적이 정상적이전 실패.